1. 미스얼라인먼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진동 파형이 항상 비주기성을 갖는다 2. 고유 진동 주파수와 질량 및 강성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오른 것은 4. 고유 진동 주파수는 질량에 반비례하고 강성에 비례한다 3. 측정하려고 하는 전압원의 계측기를 접속하면 전압원의 내부 저항으로 실제 전압보다 낮은 전압이 측정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4. 부하 효과 4. 압력 센서의 종류와 관련이 없는 것은 4. 도플러 레이다 5. 소음과 진동에 대하여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4. 정상적인 청력을 가진 사람의 소음 가청 주파수는 20Hz에서 2만Hz 범위이다 6. 진동수 F 변이 진복의 최대치 A의 정연 진동에 있어서 속도 진복은 얼마인가 4. 2파 EFA 7. 진동폭의 ISO 단위에서 틀린 것은 4. 변이, 속도, 가속도 8. 소음 방지법 중 차음에 관련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2. 차음벽의 무게와 내부 댐피는 저주파 소음의 방지에 영향이 크다 9. 음의 진행 방향에 수직하는 단위 면적을 단위 시간에 통과하는 음의 에너지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0. 음의 세기 10. 측정 대상 신호의 최대 주파수가 프맥스이다 나이퀘스트 샘플링 이론에 의하면 에리에싱의 영향을 저거하기 위한 샘플링 시간 델타 T는 3. 델타 T1 11. 전류 검출용 센서 중 별류기 방식에 대한 특성으로 올바른 설명이 아닌 것은 4. 측정 저항 손실이 크다 12. 간이진단 기술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은 4. 설비의 결함 진전을 예측하는 예측기술 13. 기어에서 발생하는 진동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4. 기어의 이빨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정연파의 높은 진동이 발생한다 14. 삼각대에 마이크로폰을 부착하고 본체와 분리 사용할 경우 본체와 마이크로폰의 이격거리는 3. 1.5m 이상 15. 마스킹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2. 고음이 저음을 잘 마스킹한다 16. 하중을 변이 또는 토크를 각 변이로 변환하는 경우 널리 쓰이는 변환기는 3. 스크링 17. 회전수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4. 초음파를 이용한 측정법 18. 실용적으로 폭넓게 사용되는 설비진단 기법이 아닌 것은 4. 유두분석법 19. 진동 차단에 이용되는 재료가 아닌 것은 3. 콘크리트 20. 유체의 흐름 속에 날개가 있는 회전자를 설치해서 그 회전수를 검출해서 유량을 구하는 유량계는 1. 터빈식 유량계 22. TPM의 5가지 활동이 아닌 것은 4. 자주적 대집단 활동을 통해 PM 추진 22. 공사관리에서 활동시간을 추정시에 가정하는 분포는 4. 베타분포 23. 대량 생산에 위한 공장 자동화와 같이 기계화도가 높은 생산 공정에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는 방식은 4. 기계 가동 시간법 24. 다음은 설비관리 조직 중에서 어떤 형태의 조직인가 3. 설비 보증 조직 25. 품질 보전의 전개 순서로 적절한 것은 2. 현상 분석 목표 설정 요인 해석 검토 실시 결과 인표준화 26. 설비관리 업무의 요한 대책이 아닌 것은 2. 오스알은 위험하기 때문에 피한다 27. 설비 보전 효과를 측정하는 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생산 리드타임 개선 100 28. 현상 파악에 사용되는 수법 중 공정이 정상 상태인지 이상 상태인지를 판독하기 위한 수법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2. 관리도 29. 선반용 바이트, 밀링용 커터, 호빙 머신용 후브 등은 무슨 공구인가 2. 절삭 공구 30. 계측 작업 및 방법의 관리와 합리화를 위한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2. 안전관리의 향상 31. 보전 효과 측정을 위한 듀폰트 방식에서 보전 효과를 나타내는 기본 기능이 아닌 것은 3. 보전성 32. 성능 가동률을 표현한 것이 아닌 것은 2. 가동시간 X 성능 가동률 33. 설비나 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별 개선 활동에서 가장 첫 번째로 수행하는 것은 4. 중점 설비 선정 34. 공장 설비의 기계와 자동화에 대한 설비관리 대책으로 옳지 않는 것은 3. 기계 설비는 전문업체에 맡겨 유지관리 35. 설비 관리를 위한 경영활동으로 거리가 먼 것은 3. 작업 환경관리 36. 설비의 열화 원인에서 사용열화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녹, 먼지, 노후화에 의한 열화 37. 다음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4. GT셀은 제품의 종류에 비해 생산량이 많은 배량 생산라인의 형식에 가깝다 38. 설비의 범위를 기능별로 분류한 것 중 틀린 것은 4. 부품 및 물류 시스템 39. 다음 중 설비의 신뢰성 평가 척도가 아닌 것은 2. 설비 유효 가동 1 40. 열관리의 효율적 운영에 맞지 않는 것은 1. 열관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장관부와 일부 관계자만에 의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41. 공작기계에서 절삭 가공 작업 중 발생하는 구성 인선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2. 절삭 속도를 느리게 한다 42. 다음에서 펌프의 캐비테이션 방지 조건으로 잘못된 것은 1. 유효 NPSH를 필요 NPSH보다 크게 맞춘다 43. 템 및 다이스 가공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보통 텍과 다이스에 의한 작업은 지름이 25cm 정도까지 할 수 있다 44. 스퍼 기어의 제도에서 유목표에 없어도 되는 항목은 3. 기어의 재질 45. 설비의 효율화를 저해하는 6대 로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동작 로스 46. 다음 중 송풍기의 흡입 방법에 의한 분류가 아닌 것은 4. 평흡입형 47. 테르밋 용접법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맞는 것은 3. 용접 작업 후에 변형이 적다 48. 광범위하고 높은 정밀도에 속도 제어가 요구되는 장소에 적합한 전동기의 종류는 4. 직류 전동기 49. 철강의 열처리 중 풀림 처리의 목적이 아닌 것은 4. 강의 표면을 경화시킨다 50. 나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기어가 올바르게 표기된 것은 52. 미터 사다리 꼴나사 TR 52. 기어 감속기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점이 아닌 것은 4. 소음이 발생하면 분해하여 기어를 교환 52. 베어링 체커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4. 입력 잭을 베어링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접촉시킨다 53. 유압 실린더가 불규칙하게 움직일 때의 원인과 대책으로 맞지 않는 것은 4. 드레인 포트에 배합이 걸려있다 드레인 포트에 압력을 빼어준다 54. 다음 그림의 벨브 기호의 명칭으로 맞는 것은 1. 게이트 벨브 55. 응력 집중의 의연축의 파단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4. 키우홈의 마모 56. 보전 현장에서 주로 쓰는 공구 중 수기가공 공구가 아닌 것은 2. 다축 드릴링 머신 57. 관은 그 속에 흐르는 유체의 온도 변화에 수축, 팽창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관의 신축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신축 이음새의 종류가 아닌 것은 4. 클렌지형 58. 녹에 의한 볼트너트의 고착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볼트너트를 죄노우 아주 높은 온도로 가열한 후 시킨다 59. 기어를 이용한 동력 전달 시 언더컷에 의해 기어가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언더컷의 설명 중 틀린 것은 3. 표준 기어에서는 입수가 많을 때 언더컷이 일어난다 60. 원심식 압축기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고압 발생에 적합하다 61. 그리스의 주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4. 증주 주도 62. 커플링의 기계적 특성은 사용 윤활제의 종류나 윤활 방법과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다 모든 기계적 일령의 커플링 윤활제 선택 조건에서 적합하지 않는 것은 2. 유동성이 최고 예상 온도에서도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63. 그리스의 급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2. 베어링의 경우 그리스의 일반적인 충전량은 베어링 내부 공간의 3슬래시 사이 적당하다 64. 급유 방법별 적정 유면 관리 기준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것은 3. 링 급유 링 바깥치름 밑에서 1월 3일에서 2월 3일 65. 베어링 윤활에서 일반적으로 고려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3. 침전가 66. 유막 형성이 어려워 윤활 관리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는 기여로 맞는 것은 3. 웜기어 67. 윤활고장 발생 원인 중에는 윤활제면, 마찰면, 작업면, 급유 방법면, 환경면 등의 고장 원인이 있는데 작업면의 고장 원인이 아닌 것은 4. 성질이 다른 윤활제와의 혼합 68. 윤활관리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재료비 감소 69. 라스 10등급은 입경 5에서 15마이크로미터 기준으로 이물질이 몇 개 이어야 하는가 4. 12만 8천 개 초과 25만 6천 개 이하 70. 오일의 열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하는 시험으로 맞는 것은 4. 점도지수 71. 윤활유의 수명은 산화 및 이물질의 혼입에 따라 정해진다 윤활유의 산화 속도와 관계가 없는 것은 4. 유동점 강화제 무첨가의 경우 72. 윤활유의 기후로 사용되는 파라핑계 기후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점도지수가 나프탱계 기후보다 낫다 73. 윤활관리를 실시함에 있어서 현장에서 사용하는 윤활관리 카드에 기록하여야 할 내용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 제작국 및 도입가격 74. 미끄럼 베어링의 그리스 윤활을 위한 그리스의 선정 기준으로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4. 저하중인 경우 2피급 그리스를 반드시 선정한다 75. 다음은 윤활류의 기능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2. 밀봉작용 76. 윤활관리의 조직에서 윤활실시 부문을 윤활담당자와 급유원으로 구분할 때 윤활담장자의 직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윤활제의 육안검사 및 간단한 윤활제 교환 77. 일반 작동류의 일반적인 관리안계로 틀린 것은 1. 수분 0.5% 이하 78. 그리스의 기후에 대한 특유의 요구 성질 중 틀린 것은 2. 증발 온도가 낮을 것 79. 마찰면의 상태에 따라 분류한 마찰의 종류가 아닌 것은 3. 미끄럼 마찰 80. 압축기의 실린더 내부 윤활에 사용되는 윤활예의 요구 성능이 아닌 것은 3. 생성탄소가 경질이고 부착성이 좋을 것 81. 릴리프 벨브와 가마 벨브의 특징 비교 중 옳지 않은 것은 4. 릴리프 벨브는 유화폐로의 출구측 압력을 조정하고 가마 벨브는 입구측 압력을 조정한다 82. 오리피스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2. 유체에 압력 강화는 교축부를 통과하는 유체점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83. 공기압축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2. 트로코이드형 압축기 84. 다음 중 케이블 절연 진단 방법이 아닌 것은 4. 연동시험 85. 다음 기호 중에서 공기압 모터를 나타낸 것은 3. 86. 유공압의 특징으로 오른 것은 2. 무단 변속 제어가 가능하다 87. 전기타임 일레이의 구성요소 중 공압의 체크밸브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4. 다이오드 88. 자동화 시스템으로 구성된 자동화 설비의 보전 목적은 가동률 향상이 있다 다음 중 설비의 가동률 저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2. 설비의 고장정지에 의한 가동중지 89. 유압펌프 중 트로코이드 펌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3. 내측기어보다 외측기어의 이의수가 한계가 많다 90. 센서의 종류 중 용도에 따른 분류에 속하지 않은 센서는 4. 광학적 센서 91. 자동화 시스템의 5대 요소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은 4. 하드웨어 92. 유도기 전력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4. 도체를 자속과 평행으로 움직이면 기전력이 발생한다 93. 압축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건조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순행식 건조기 94. 공압벨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셔틀벨브에서 두 개의 공압신호가 동시에 입력되면 압력이 낮은 쪽이 먼저 출력된다 95. 유압 시스템에서 추가기의 사용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4. 압력 증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96. 다음 중 국제 단위계의 기본 단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도시 97. 공압모터의 사용상 주의 점과 거리가 먼 것은 3. 모터의 진동 소음 문제로 밸브는 가급적 모터에서 먼 곳에 설치한다 98. 220 BAR 이상의 고압에 주로 이용되는 펌프는 2. 피스톤 펌프 99. 노즐 플래퍼형 서보유압 밸브에서 전기신호를 기계적 변이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1. 토크모터 100. 서보제어의 의미로 맞는 것은 4. 빠른 페이로제어 100. 에 ihnen 20. 바이 attorney 12. 나뉘 20. 오프 12.BI 13. 라Love